아니 저기 친구도 보니까 너무 뜨거운데요. 우리 여자친구 걸그룹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조금 떨어져서 인터뷰 해야 되겠어. 여러분께서 우리 걸그룹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조금 조용히 해서 일단은요. 가장 궁금한 거. 한번 손들어서 궁금한 거. 까만 옷. 살을 어떻게 뺐는지.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살을 어떻게 빼셨나요? 저는 살 빼는 멤버가 아니라서요. 타고났어요. 자진 낙세인가요? 살 빼는 멤버 누군가요? 저희 내심입니다. 한 마디씩 어떻게 뺐는지.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런 거 말고 운동은. 운동은 아닌 것 같죠. 뭔가요? 저게 덜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덜 먹고 운동한답니다. 여러분이 먹던 거에서 반만 주이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데요. 여러분 유리구슬을 치면 살이 빠져요. 그래요. 여러분의 궁금증은 흰옷. 아 피부관리 비결. 그래 들어봐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클렌징을 되게 꼼꼼하게 하는 편이라서. 아 고마워요. 자 한 사람의 질문만 더 듣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유리구슬을 조금 부를 수 있는 사람. 앞머리. 앞머리 나와봐. 네 나와 보세요. 앞머리. 그루프만 학생 나와 보세요.